그럼 결국 이게 430만원짜리 옵션이 아니라 미니몸 740만원짜리 옵션이다. 요거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월포TV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포TV 나서정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던 타이칸 가성비 옵션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볼격적으로 옵션 만들기에 앞서서 타이칸이 뭐냐. 포르쉐의 수수전기차죠. 타이칸이라는 모델명은 터키어로 건강한 말, 젊은 말 이런 뜻이고 포르쉐의 방패 모양 크레스트 거기에 있는 그 말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페라리의 말하고 포르쉐의 말이 같은 말인 거. 멈추마 그 역사가 있습니다. 포르쉐에서 예전에 이제 군용 비행기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세계대전 당시에 이 포르쉐의 비행기가 침공을 한 거죠 이탈리아를 독일이 전쟁 낸 거는 세계 1차 대전이잖아. 맞지? 히틀러 히틀러 2차 대전이지. 어쨌거나 그래서 그 비행기를 이탈리아에서 그걸 격추를 시켰어요. 그걸 기념으로 페라리에다가 말을 갖다 박은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제 겁니다. 이런 거죠. 타이칸의 모델은 현재 지금 4S랑 터보 그리고 터보에스 세 가지 모델만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요. 가격대는 파나메라보다 약간 아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무슨 소리냐. 4S가 지금 1억 4,300이고 파나메라 4S가 1억 7,00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또 타이칸은 옵션을 좀 넣다 보면 파나메라 가격이 되죠. 우리는 근데 이런 불상사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성비 옵션을 넣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옵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포르쉐 코리아의 메인 페이지고요. 조금 내리시다 보면 이제 타이칸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타이칸의 모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모델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가성비 옵션을 만들어 보려면은 노말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타이칸에는 노말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불가피하게 4S모델로 가성비 옵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옵션을 넣으라고 하는데 모바일 차저커넥트 충전기가 공짜예요. 이거는 뭐 어셉트를 해주시고 아니 메인 페이지 확인도 하기 전부터 옵션을 넣으라고 그러네 그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상세 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왼쪽에서는 현재 옵션 차량의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토탈 가격과 옵션 선택하는 부분 늘 그렇듯이 저희는 영어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번역을 테이 칸 카이엔이랑 좀 비교가 되는데 아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왼쪽의 사진은 넘기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 앵글과 실내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요 산 모양을 터치하시면은 배경을 지우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이 스티어링 휠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실내와 실외를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이제 외부 색상이죠 외부 색상에는 표준 컬러, 메탈릭 컬러, 스페셜 컬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고 표준 색상으로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솔리드 컬러,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메탈릭 컬러는 펄이 들어간 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만원이 추가가 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스페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상은 처음 보는데 뭐지 이거? 색깔의 이름은 넵튠 블루랍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카밀레드죠 이거는 크레용 이 색상도 처음 보는 색상입니다 아이스 그레이 베탈릭 뭐 근데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에 드시는 색상 비용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뭐 늘 그렇듯이 대한민국은 백의민족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원짜리 옵션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힐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휠 같은 경우에는 이 X라고 돼 있는 거는 뭐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X 표시가 되어있는 이 휠의 이름이 19위치 타이칸 에어로 휠이에요 그리고 원래 기본 휠이 뭐냐 19위치 타이칸 에스 에어로 휠이다 그럼 뭐다? 타이칸이? 노말 모델이 나온다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의아한 부분은 기본 휠인 타이칸 에스 에어로 휠이 0원인데 반해서 타이칸 에어로 휠은 80만원의 옵션 추가금이 붙게 되고요 근데 이 디자인을 봤을 때 이거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있느냐 없겠죠? 80만원까지 써가면서 마이너스 80만원이 아닌 이상 그쵸? 21인치를 봤을 때는 휠이 너무 커지고 20인치 정도가 적당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타이칸 이라는 차는 세단 이잖아요 안락한 그런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휠 사이즈가 커지면은 타이어가 얇아지기 때문에 승차감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더구나 너무 비싸요 21인치 휠이 지금 1100 얘는 600 너무너무 비쌉니다 20인치도 360만원 310만원 제가 봤을 때 19인치도 보통 일반적인 세단의 19인치 휠이면은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더구나 공짜고 저희는 19인치 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 액세서리로 넘어오시면 휠 색상을 도색을 하는 옵션과 타이어 옵션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색상은 칠하시고 싶으면 칠하셔야죠 170만원의 비용이 들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싸제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이거 뭐 거의 반 이하의 가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면 휠 넷짝 도색 정도는 할 수가 있죠 물론 순정이 좋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지만 타이칸도 마찬가지겠지만 썸머 타이어나 스포츠 타이어 이런 것들이 껴서 들어오기 때문에 4계절 타이어는 꼭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테리어로 넘어오게 되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시트는 이제 부분 가죽이나 가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는 표준 인테리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죽 인테리어 그리고 텍스타일 인테리어는 뭐야 약간 그 레이스텍스 같은 그런 재질로 좀 뭔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알칸타라랑 비슷한 명백히 알칸타라는 아니고 하이텍스랑 레이스텍스 뭐 이런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럽 가죽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은 가죽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520만원 정도가 되고요 투톤으로 가게 되면 이제 590만원 그렇게 가격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텍스타일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옵션인데 520만원 투톤으로 가면 더 비싸겠죠 590만원 그리고 클럽 가죽으로 넘어가게 되시면은 840만원 투톤의 경우에는 900만원 어마무시하죠 가죽 인테리어나 이런 뭐 클럽 가죽 이런 거는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표준 인테리어로 할 거고요 가격을 조금만 추가하면은 투톤 인테리어는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톤 인테리어를 봤더니 가격이 0원입니다 이거 해야죠 시트 한번 보실래요?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거 0원짜리 투톤 표준 인테리어를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석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안락좌석이라고 하는 컴포트 시트하고 스포츠 시트 플러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둘 다 뭐 전동식이고 안락좌석의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스포츠 시트 플러스 한번 볼까요? 뭐랄까? 그 베지터 갑옷처럼 생겼는데? 50만원! 가격은 사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자 요거는 직접 앉아 봐야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스포츠 시트 플러스라고 해서 뭔가 제 몸을 좀 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들지가 않고 보면 이게 18웨이라고 돼 있는데 위에 기본 시트보다 4개가 더 추가가 됐다는 거는 뭐 요렇게 요렇게 좀 더 잡아줄 거예요 이거를 위에서 50만원을 쓴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스포츠 주행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굳이 50만원을 추가하셔서 스포츠 시트 플러스를 넣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물론 근데 이게 타이칸이라는 차가 굉장히 잘 나가는 차고 충분히 스포츠 주행도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껏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옵션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굳이 50만원 더 쓰지 않고 컴포트 시트로 그 다음에 이제 스티칭 및 시트 센터 이거는 전 모델이 동일한 옵션이에요 좌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스티칭을 색깔을 넣는다거나 시트 가운데 허리 닿는 부분 엉덩이 닿는 부분 요런 데를 포인트로 줘서 색깔을 넣는 그런 옵션이고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시게 되면은 670만원 이걸 굳이 이 비싼 돈을 주고 스티칭이 500만원이에요 실밥 바꾸는데 제가 설명만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장을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외부 옵션들이 되겠는데요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딱 넣으시면 이제 범퍼 바뀌고 사이드 스커트 바뀌고 뒤에 후면에 뒷범퍼도 바뀌어요 이게 바뀌기 전 바뀐 후 뭔가 스포티하죠 사이드 스커트에도 장식이 좀 생겼고 이 눈물도 좀 커졌고 많이 우는 느낌이죠 근데 이거 기본 디자인도 워낙 스포티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굳이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670만원 이라는 금액이고 아래에는 이 특정 부분 이제 블랙 부분에는 이제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도장이 되는 거고 가격은 50만원 좀 더 더 비싼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스포츠 디자인 에이프론 이거는 보니까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다 둘러주는데 그래서 앞치마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앞본퍼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굳이 지금 앞에서도 선택을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도 440만원은 비싸죠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사이드 미러 아랫부분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도장을 할 것이냐 도장을 하면 80만원이 다 안 할 거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렇게 색칠하는 게 마음이 들지만 사실 요런 거는 알리에 다 팝니다 이게 만약에 까만색 도장면이라고 한다면은 래핑이나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간단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드 미러는 저는 투톤이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 부분 이렇게 하얗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카본을 넣는 옵션이 210만원짜리 옵션이고요 이런 거는 안 넣는 게 낫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데 없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측면에 전기 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렉트릭이라고 데칼인지 뭔가 이게 들어가요 자세히 뭐라고 써 있는지 안 보이는데 일렉트릭이라고 써 있네요 이거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일렉트릭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가 0원입니다 전기차를 타는데 요거 정도는 하나 달아줘야겠죠 요거는 넣고 가고 그 다음에는 도어 조명이라던가 모델명을 까맣게 칠한다거나 실버나 뭐 이렇게 칠하는 색칠하는 부분 문짝에 이제 모델명을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30만원짜리 옵션인데 문 하단에 이렇게 타이칸 추가가 되는 부분인데 요런 거는 안 넣는 게 가성비죠 왜냐면 알리에 팔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딱 뚜룩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드라이브 트레인 앤 셰시로 넘어오시면 전방차축의 단일속도 전송 후방차축의 2속도 전송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별도의 미션이 없으니까 앞바퀴는 1스피드 트랜스미션 뒷바퀴는 2단 트랜스미션 그 뜻인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기본 사양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선택하셔야 되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르쉐 전기 스포츠 사운드 옵션이 있는데 70만원짜리 옵션이고 이거를 넣으셔야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그 타이칸이 달려나갈 때 나는 그 우주선 소리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영상도 보실 수 있어요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활성화 했죠? 바꿨습니다 이 소리죠 이 소리를 들으시려면 이 옵션을 넣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70만원이 아마도 아깝지 않을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넣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가 증가하는 거예요 출력도 증가하나? 근데 너무 비싸요 터보가 얼마지? 2억 4천원 아 넣으세요 넣고 싶으신 분은 넣으세요 근데 5분 충전하면 80% 충전된다고 그랬나?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굳이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건 뭐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옵션을 추가하시는 거라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배터리 용량 때문에 이거를 하신다 사실 우리나라는 웬만하면은 나라 끝에서 끝까지 가도 널마 안되잖아요 이거 굳이 안 넣으셔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국이나 이런 땅덩어리 넓은 나라 그런 데는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포르쉐 토크벡터링 플러스 옵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크벡터링은 지원이 되고요 플러스를 굳이 넣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가성비로는 안 넣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스포츠라는 여기 차체의 이 롤링을 제어해주는 그런 옵션이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도 PDCC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스포츠라는 거는 추가적인 거니까 상위 옵션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PDCC는 또 되는 거 같고 뭐 이게 차값이 비싼만큼 기본적으로 웬만한 거는 또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차가 또 약간 이게 좌우로 이게 흔들리는 또 맛이 있어야 차를 탄 거 같고 아니면 막 이게 막 그냥 떠가는 느낌 차를 탔다 이런 느낌이 좀 들려면 약간의 롤링은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안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쉐 라면은 이거는 필수 옵션이다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이거는 꼭 넣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옵션이 무슨 옵션이냐 또 뭐 한 번 더 또 설명을 드리자면 실내에 보시면 이게 없을 때는 자 이렇습니다 없을 때 딱 넣으면은 자 여기 상단 대시보드 중앙 상단에 이제 스타버시가 추가가 되겠고요 핸들 스티어링 휠 여기에 모드 변경 스위치가 추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운데 대시보드에 있는 크로노 이게 있어야 포르쉐다 포르쉐의 얼굴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를 포함한 리어 액셀 스티어링 뒷바퀴 조향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유턴할 때도 후진을 한 번 더 하면 되기 때문에 300만원은 아끼도록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옵션이에요 PSCB가 있고 PCCB 옵션이 있습니다 아 요거 좀 약간 특이한 점이 기존에 카이엔에 있는 PSCB 같은 경우에는 캘리퍼 도색이 안 됐었죠 무조건 흰색으로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도색을 할 수가 있어요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근데 이 비슷한 PSCB 옵션을 넣으면서 티 안 나게 검은색으로 도색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시겠죠? PCCB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넣는 옵션이 없어요 왜냐면 노란색으로 딱 들어가야 아 PCCB를 넣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PSCB를 넣으시려면 휠 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19인치 휠에는 PSCB 옵션이 안 들어갑니다 얘는 템피스톨이기 때문에 20인치 넣으라고 나오잖아 그럼 결국 이게 430만원짜리 옵션이 아니라 미니몸 740만원짜리 옵션이다 휠 사이즈를 키우실 게 아니면 요거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본 브레이크 성능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르쉐에서 이런 고출력의 차를 만들면서 어줍지 않는 브레이크를 껴줬겠습니까? 지금도 빨간색 캘리퍼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빨간색? 완전 노말 회색 브레이크는 아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타이칸의 눈 기본적으로 PDLS가 들어가 있고 PDLS 플러스를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250만원짜리가 있고 안에 색깔이 좀 다른 아이스 블루 뭐 이런 푸르딩딩한 색깔로 들어간 게 320만원 어차피 이제 요즘에는 4발짜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 넣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색 상단 색조가 있는 윈드 스크린 틴팅을 넣는 거예요 상단에 어차피 틴팅 하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열 및 소음 차단 유리라는 이게 유리가 이제 이중접합 유리로 들어가는 옵션인데요 기존에 우리 내연기관 차들은 차 자체가 이제 배기음도 있고 엔진음도 있고 이런 소리들이 나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었지만 타이칸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내 차가 조용한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도 요거 정도는 좀 넣어주시는 게 요거 정도는 넣고 가시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편의 사양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건 약간 좀 계륵이죠 이거 좀 넣으신 분들은 후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막상 써보면은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더라 라는 사람들이 많으셔서 요거는 일단 저는 안 넣을 거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를 포함한 파크 어시스트 후반 카메라를 하시려면 이건 기본적으로 넣으셔야 되고 서라운드 뷰까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넣겠습니다 110만원짜리 옵션이고 활성 주차지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라는 건데 이거에 보니까 자동 주차에 컴포트 액세스와 함께 차선 변경 지원 포함 LCA가 포함이 되는 옵션이네 이거는 약간 운전에 좀 미숙하신 분이라면 특히 뭐 주차나 차선 변경 이게 LCA도 포함이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러시다면은 좀 넣으시면 되겠지만 발렛 파킹을 맡기는 걸로 발렛을 몇 번을 맡길 수 있는 돈이죠 약 천번 그 정도의 발렛을 맡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안 넣겠습니다 야간 시력 보조라고 하는 거는 밤에 운전할 장애물 그런 거 감지해주는 눈 크게 뜨시면 320만원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 지원은 110만원 짜리인데 예전에 또 말씀드렸죠 포르쉐가 오는데 양보를 해주시겠죠 네 이거는 안 넣는 걸로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거는 사실 진짜 넣으면 장거리 운전이나 차 막히는 구간에서 정말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하지만 가성비랑 이거 편한 거랑은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집중해서 운전하고 몸이 좀 더 고생하면 1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다음 이제 실내 추가적인 옵션들인데 이거 4존 클리밋 컨트롤 에어컨 공조기 4구역으로 나눠서 컨트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가족을 위한 차고 근데 저수석에 탑승하신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뒤에 앉아있는 자녀들을 위해 컨트롤 해주시는 걸로 120만원 절약하고 4 플러스 1은 이렇게 좌석으로 바뀌는 그런 옵션인데 안전벨트가 하나 추가되고요 이거는 이제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차에 5명이 탈 일이 있으신 분은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안전벨트가 가운데 없으니까 아예 여기는 탑승하실 수가 원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에 의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안 넣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트 환기라고 하는 거는 통풍 시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뭐 장시간 하더라도 엉덩이에 땀이 안 차요 그리고 뭐 땀 찰만 하면은 사실 뭐 휴게소 한번 들르고 담배단대 피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이 옵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넣고 150만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마사지가 포함된 통풍 시트 290만원인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전 중에 마사지를 받게 되면 졸리기 때문에 잠이 옵니다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 이거는 이제 뒷열에 앉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60만원으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저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요거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이 있어요 지금 악세트 패키지 데오님 디메 라고 되어 있는 80만원짜리 옵션인데 요걸 넣으시면 뭔가 색깔이 많이 들어가요 금색 같은 게 포인트로 이게 굉장히 80만원이라는 가격 대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크로노 이 다이얼에도 색깔이 들어가고 스티어링 휠에도 포인트로 다 들어가고 컵홀더에도 들어가고 도어 트림에도 들어가고 근데 이게 80만원이다 이건 넣어줘야 된다 근데 제가 다른 색깔도 봤는데 다른 색깔보다 네오디메 요 색깔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이거는 아마 다크실버 색상인데 번역이 생략된 것 같아요 네오디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말씀드릴 게 없고 월4TV의 가성비 옵션이라면 꼭 넣어야 되는 거 안전벨트 보르도레드 어? 좀 너무 티나? 어? 그거랑 이 비슷한 색깔이 있지 와우 뭐 고급스러운 느낌은 납니다 뭐 이것도 볼까? 아따카마 베이지 이거는 또 있고 안전벨트 색상은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요거를 좀 넣어줘야 이 옵션 좀 넣었나? 이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크로노 스탑워치 안에 다이얼 색상도 바꾸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 옵션들 실내에 가죽으로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들을 가죽을 넣거나 모델 로고를 넣거나 요런 옵션들이 쭈루룩 있고요 우리가 이제 또 늘 넣는 셀카존 옵션 이거를 이제 제가 30만원짜리 압열에만 들어가는 이 옵션을 넣었더니 한 구독자 분께서 아니 그거 사진은 뒷좌석에 있는 게 은은하게 나와야 된다 하하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아 이게 좀 이게 10만원 손해보는 느낌인데 뒷열까지 하면은 70만원이에요 왜? 박히는 크레스트는 4개인데 10만원이 더 드느냐 약간 고런 생각이 들지만 셀카존 옵션을 넣어주도록 뭐 그렇다고 하니까 10만원 좀 더 쓰는 느낌으로 해서 뒷좌석까지 이렇게 찍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 얘가 나와야 돼 이렇게 찍을 때 전 잘 몰랐습니다 셀카를 안 찍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죽 장식이 있는 매트나 뭐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다 싸지로 사시면 되고 쓸데없이 서류가방 이런 거를 왜 60만원에 팝니까 가죽가방을 그 다음에 인테리어 레이스텍스 요건 약간 이제 제 취향인데요 레이스텍스로 스티어링 휠을 감싸주는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옵션인데 가격이 20만원이에요 저같은 경우에 이 핸드커버 사가지고 제가 손으로 막 작업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막 십몇만원 줘야 되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 약간 비슷한 재질이잖아요 근데 20만원 주고 기본 순정으로 나온다 이건 가성비 괜찮은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죽이 더 좋다 그러시면 빼시면 되고 저는 요런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저는 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이제 뚜껑을 천장을 레이스텍스로 하는 거 270만원 너무 비싸죠 우드 옵션 카본 옵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카본 스티어링 휠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좀 드려보면 여기에 있는 카본 스티어링 휠은 이 림이 카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트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카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기존에 알던 그런 카본 스티어링 휠 라고는 조금 다른 옵션이고 심지어 얘네는 이제 선택을 하려면 실내 내장 옵션도 변경을 해야돼서 이게 실제로 90만원이 아니게 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카본이 요렇게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가죽이고 저희가 알던 옵션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닦았습니다 알루미늄 닦아줘서 330만원 야 이거 뭐 공짜 옵션이 있는데 도어 실 가드 브러쉬드 알루미늄 공짜만 해야지 문을 열면 밑에 여기 도어 가드 발이 지나갈 때 닿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가드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반 알루미늄으로 들어가 있겠죠 기본은 이거를 이제 브러쉬드로 바꾸는 거 브러쉬드라는 게 이 그 스크래치 난 것 같은 모양으로 그걸로 바꿔주는 게 빵 옵션인데 요건 뭐 취향껏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오디오랑 통신 패신저 디스플레이 요거 아 이게 지금 타이칸이 나오면서 새롭게 추가된 실내 옵션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패신저 사이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요거를 이제 디스플레이로 바꿔준다 150만원이다 요거는 진짜 확실히 아 이거 뭐가 있다 라고 티가 나는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옵션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좀 넣고 싶어요 이게 뭐 꼭 영상을 보기 위해 있는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차량 컨트롤도 되고 조수석에서 컨트롤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컨트롤 할 수 있겠죠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첨단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하이테크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스를 뺀다고? 근데 우리 타이칸 오디오를 못 들어봤잖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파나메라랑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 다른 차들은 이제 시동 걸고 엔진음을 들으면서 거기에 노래가 올라가는데 음악이 얘는 그게 없단 말이죠 엔진음이 이거는 상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매장에 타이칸 전시차 들어오면 그때 190만원 추가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걸로 하고 패신저 디스플레이 일단 넣겠습니다 붐에스터는 네 가성비랑 안 맞죠 그리고 타이칸에만 있는 옵션 탭이 있어요 전자성능이라고 하는 일렉트로닉 퍼포먼스였나 여기 이제 전기 충전 커버 이게 충전 커버가 터보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이제 전동식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얘는 수동이에요 4S는 이거를 전동으로 하고 싶으시면 90만원 추가하시면 가능하다 그리고 히트펌프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배터리 효율도 올려주고 배터리 성능을 좀 끌어주기 위해서 110만원을 추가하면 배터리를 적정 온도로 이제 대필 수가 있다 그런 옵션인데 이거는 어차피 전기차를 타는 거 효율적인 측면에서 110만원 정도는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충전 도크는 이거는 집에 이제 설치할 데가 없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칸 4S의 가성비 옵션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이제 요약 표시를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선택한 옵션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꽤 많이 넣은 거 같은데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냐 기본 가격이 1억 4천 3백 10만원에서 옵션 가격 1090만원이 추가가 돼서 1억 5천 4백만원에 견적이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죠 그리고 왼쪽에 포르쉐 코드 생성 이라는 탭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만들어본 옵션에 포르쉐 코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http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저희가 만들어본 옵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네 뭐 취향껏 좀 수정을 하셔서 또 새로운 코드를 만드시면 직접 딜러에게 보내서 오더도 진행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 다음으로 지금 타이칸이 지금 이제 곧 쿼터 배정이 들어가서 내년이면 출고를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 하시고요 오늘의 오늘의 베스트샷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옵션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크롬도 들어갔죠 스위치 들어갔지 핸들도 이거 gt핸들 들어가고 하이텍스 패신저 디스플레이 여기 또 색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은 차에 타서 있을 거잖아 내가 앉아서 가장 많이 보는 여기에 가장 많은 옵션이 지금 들어갔어요 진정한 가성비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칸 포르쉐의 순수 전기차 타이칸 4S의 가성비 옵션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물론 이건 저의 약간 주관적인 옵션이고 뭐 마음에 드는 분도 계실 거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라는 점 약간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포르쉐의 이제 최초의 순수 전기차고 이제 곧 사실 지금 들어오기는 했죠 직수차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와서 타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과연 타이칸이 테슬라의 아성을 누를 수 있을지 제발 좀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마 포르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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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